우리 화법 장문이 가장 어려웠던 게 작년 수능인데 분명히 화법 장문은 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고 화법 장문은 나중에 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작년 고3들 말 잘 안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능에서 화법 장문이 쉽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고 대충 풀어도 답이 나온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법 장문도 10문제 비중이 적지 않고 화법 장문을 평상시 연습을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법 장문을 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묻고 있는데 바로 있다면 그 방법은 비문학처럼 동일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비문학처럼 공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화법과 장문은 대화로 된 글 또는 연설문체의 글 또는 대화와 글이 합쳐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글이라는 거죠 비문학이라고 제가 언급한 건 모든 글들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두 개 이상의 문장일지라도 그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비문학처럼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 화법 장문도 첫 단락 또는 앞부분에서 앞으로 이게 연설문이든 강연이든 또는 대화의 내용이든 이 첫 단락 앞부분에서 바로 기준을 정해집니다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한 앞부분의 기준 전개될 기준 다시 말하면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본론을 읽으면 무엇을 읽어야 되고 어떤 문장이 중요하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문학 읽을 때처럼 그럼 비문학도 첫 단락을 보고 첫 단락에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읽으면 비문학이 아무리 길고 어려워도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화작을 기준을 잡고 읽으면 사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너무 쉬운 내용들인데 요즘 화작이 너무 길어지고 조건이 마라하지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비문학처럼 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기 문제 나옵니다 비문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똑같습니다 이 보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연설이든 대화든 이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보기의 내용에 플러스 알파 된 내용 쉽게 말하면 더 추가된 내용이나 달라진 점 주로 추가된 점이죠 이것만 찾아내면서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역시 우리 비문학처럼 서술 방식,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술 방식, 대화 방식은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먼저 보십시오 선택지를 먼저 보게 되면 글을 읽어가면서 서술 방식이 금방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비문학 읽어가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단락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A 이렇게 또는 기억, 니은처럼 특정 문장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특정한 단락이나 특정 문장들 그 독해가 해당하는 단락이 끝나면 자, 가 부분을 물었네 그럼 가 읽고 답으로 문제로 바로 가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의 단락 속에 기억하고 문장을 물었으면 이 단락 독해가 끝났으면 바로 가라는 거죠 우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바로 문제 풀기로 가라 바로 문제 풀기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역시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성 문제 자, 일치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에서 첫 단락에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 이 일치성 문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여기 봤더니 과정에 관한 거면 과정이 맞았는지 두 개 이상 비교가 나오면 비교 대상이 맞았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벌써 읽으면서 독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비문학처럼과 상관없이 여섯 번째로 이제 화작문을 풀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자, 시가 문학을 먼저 풀고 산문 문학을 풀고 그 다음에 저는 화법 작문을 추천합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긴장이 돼서 이 많은 조건들의 내용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용이 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문학에서 쉽게 해결하고 문학 쉽게 해결하는 거 TC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긴장을 푼 다음에 화작을 풀어가면 어렵게 느껴지는 화작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문학, 아, 참 이 화작을 비문학처럼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올해 수능 문제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랑 어려웠다는 4번부터 7번까지를 빠른 속도로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단락이네요 이게 서론이 되는가 잘 보도록 합시다 혹시 어두운 밤길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밤길 혼자 걸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어둡고 무서웠지만 달빛 덕분에 어렵지 않게 걸었답니다 여러분 삶에 든든한 달빛 같은 방송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상담해주는 나에게 말해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 누구입니다 오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어려웠던 건 서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달락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이 부분이 서론입니다 실제 내용이 실제 내용이 서론인데 자, 저는 고등학생 땡땡이라고 해요 제 친구는 자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고 손재주도 좋은 친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타까워요 또 두 개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항상 난 이래라고 자책하고 우울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럼 서론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자책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도와줄 방법을 물은 거죠 그러면 이게 서론입니다 그럼 앞으로 본론에 나올 내용은 뭐가 나옵니까? 비교하고 자책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비문학 논리상 이거는 두 가지 내용이 비교자책하는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건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만약에 1번 문제 자 우리가 문제를 먼저 사실 여러분들은 보고 봤을 때 1번 문제는 말하기 방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는 미리 봐주고 가면 좋거든요 1번 사연의 내용을 정리하고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일단은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시 앞으로 와보면 자 이제 글을 읽을 때 비교하고 자책하는 친구들의 원인 그거에 맞는 해결책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땡땡님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여기까지가 앞에 사연의 내용을 정리한 거죠 친구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땡땡님처럼 안타깝네요 라고 안타깝다는 땡땡님처럼 공감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1번의 답이 먼저 봤으면 1번으로 끝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뭐 이제 비교 자책하는 거에 대한 원인 해결책 이제 순서로 나올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테러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나봐 자존감이 나오네 낮은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나오네 비교 그 다음에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자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원인이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고 자책한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 끝났네요 자존감을 높이면 되는 거네요 그럼 이 글은 다 읽은 거야 사연 속 친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 자신을 자책 탓하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나와야죠 장점 말해주기 감정 헤아려주기 어 두 가지 그러면 이게 방 법에 속하는 거고 순서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들어주는 거고 자신의 장점 됐죠 계속 이 단락은 장점 이퀄 긍정적인 면 말해주기고요 그 다음은 만약 친구가 실수해서 자책 이제 자책하고 있을 때도 어 이렇게 괜찮아라고 하면서 감정을 이해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아 두 가지 방법 칭찬해주기 장점 말해주기와 감정 이해해주는 방법 두 가지였죠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뚝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글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읽으면 단순한 글이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했고 자 이렇게 보기가 나온다고 복잡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보기 나와봤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1번 자존감이라는 거 설명했죠 지우면 됐죠 의미 2번 자존감이 낮은 원인증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죠 자존감이 낮은 원인 바로 비교 자책 사연의 문제를 다른 유사한 문제사항과 유사한 문제사항은 아예 안 나왔죠 장점 말해주기 나왔죠 효과 감정해려지는 예 그렇구나 라고 예 들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답은 쉽게 3번이 되는 거죠 보기가 나왔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보기 윗글과 동일한 내용 이라고 달라진 게 뭔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4번도 보세요 보는 방법 자 보기 잘 보면 윗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자존감이 나오죠 낮은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림에 들었는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안 나오네요 자존감 높이는 건데 스스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해주기 감정 헤아려져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을 높이자는 거였죠 그러면 스스로는 빠져있네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청취자 2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자기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죠 그럼 이건 아까 지문에 없었던 플러스 알파 이것도 지문에 없었던 플러스 알파 딸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는 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면들을 말해줘야겠어요 이거는 청취자 3이 직접 자기 자식에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존감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속 도와주고 싶은 대상의 연령대가 사연 속 친구와 다를 때에도 방송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포인트 달라진 거 대상의 연령대가 다르다 거기는 청소년들인데 연령대가 다른 게 달라진 거죠 감장을 헤아려주는 건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친구들이 속상했을 텐데 활용해 볼게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이제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기가 나왔다고 긴장하지 말고 밑글과 동일한 내용들인데 이중력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신이 방송을 들은 목적과 관련해서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라는 내용은 안 나왔네요 이거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없었네요 방송 내용을 이해한 바를 확인하고 방송에서 안내되지 않았던 방법의 효과를 예측해 어 그러면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라는 것도 효과가 있겠네요 3번 청취자 3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적용할 것을 다짐한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자신의 딸에게 적용한다고 하고 있죠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다른 경우가 바로 연령대가 다른 이거였죠 5번 청취자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언어 습관 직설적이었는데 반성하고 있죠 그러면 쉽게 답은 3번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화법 장문은 글만 논리적으로 읽으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고 이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거 어려웠을 겁니다 화법과 장문에서 이 문제들을 보면 이 가가 글이 되는 거고 나가 이거에 관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가가 그리고 나가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가에 대한 글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둘이 같다는 거죠 이럴 때 이 대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 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대화 내용이 뭐냐면 이걸 생각하면서 이 글들을 고쳐보자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고쳐 써야 된다 이 글에 대한 대화는 고쳐 쓰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자 그런데 이 고쳐 써야 될 내용들이 고쳐 써야 될 내용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고쳐 쓰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이 대화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에 관한 것들인데 똑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서 좀 더 추가될 내용 아니면 새롭게 달라져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이 대화에서 언급한다는 거죠 둘은 같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푸는 지금 제가 방법 위주로 설명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 먼저 표제가 있고 성급 마련이 모두 함께 전문이 있고 10월 4일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것이 역시 똑같이 이것도 서론이 되는 거죠 이 글이 본문이니까 이게 서론이고 특히 이게 서론이에요 그럼 이걸 잘 봐야 돼요 전문을 봤더니 10월 4일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마라톤 행사를 함께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내용 풀어주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과 학생이죠 10월 4일 그러면 선생 32명 학생 173명 함께 달린 이 행사는 K군을 돕기 위해 K군의 K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회가 주최하였고 한 달 전 교실에서 쓰러진 K군의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이 병원비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미가 컸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5천원씩 성금을 내고 학교 인근 성공 일대를 4km 구간을 완주했다 이제 같이 사제 동행 마라톤을 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문학입니다 자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마라톤을 즐겼던 K군을 생각하면서 응원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뛰었고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힘내라고 응원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고 마라톤이 끝난 뒤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성금을 기탁한 시민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K군 단위 선생님은 이렇게 어쨌든 앞에 표제 전문 봤을 때 그리고 본문 봤을 때 그들의 관계 특히 전문을 선언으로 해서 읽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입니다 그러면 나를 읽어갈 때 앞에 내용을 토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빨리 볼게요 자 이제 이 글 쓴 거에 대해서 기사문을 검토해 본대요 그래? 자 부족한 게 많아 학생 1 자 일단 순서대로 앞에 나온 글 중에 표제와 전문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럼 이 단락은 이제 표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문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본문인데 여기서는 표제와 전문 고칠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또 하나 여기는 봤더니 A라는 단락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락이 끝나면 바로 A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뭐라는 거예요 전문은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문은 육하원칙 중에 하나가 빠졌네 그러면 전문을 고칠 때는 1 자 학생 3 내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는 표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바로 가라는 거죠 연습 바로 기억으로 가기 기억 문제를 어디서 물었나요? 보세요 그럼 바로 갔더니 여기서 물었죠? 그럼 기억 상대의 제한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 뭐? 야 표지는 뭐가 있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빨리 오라는 거죠 지우면서 가면 되니까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그럼 표제에 들어갈 거는 어떤 행사지? 거기에 보면 마라톤 함께 있다는 건 나오지 마라톤이지 뭔지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학생 1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써보는 건 어때? 라고 그럼 하나 더 추가하네요 비유 이렇게 학생 1이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잖아 대신에 참과 인원수를 적자 이제 학생 1 인원 학생 2는 인원을 넣자고 하네요 서로 대립되고 있죠 그러면 학생 1 내 말도 하면 내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의 초점이 맞지 않아서 행사 의미가 드러내는 기상은 의도가 살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다시 바로 니은으로 가라는 거예요 연습 자 니은으로 갔더니 상대의 제안은 기사문에서 강조하려는 바와 달라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죠 야 우리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의미잖아 라고 바로 다시 앞으로 자 그런 다음에 3 두 의견을 들어보니 내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 둘 중에 하나 누구 지금 학생 3은 이 중에 비유를 선택한 거죠 학생 3은 비유를 선택했어 그런데 이제 A가 끝났어 그럼 바로 A 끝났으니까 A 내용에 관한 걸로 빨리 가란 말이야 A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절충 절충이 틀렸잖아 학생 3은 누구를 선택했는데 학생 1 비유를 선택했지 2번은 모르지 아까 비유를 안 읽었으니까 3번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답이 9번에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지 아직 B는 몰라 4번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바로 탈락이네 자 학생 1은 학생 2가 인원 얘기하니까 안 돼 그럼 의미가 달라지잖아 라고 4번 지우면 되네 5번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그럼 학생 2는 점검하는 건 맞지 야 비유적으로 쓰면 어 안 되는데 라고 일단은 점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답의 후보는 이제 2 3 5로 압축이 된 거라는 거지 근데 다른 수용에서는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팍팍 줄거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풀면서 바로바로 보라는 거야 그걸 연습시키고 있는 거다 지금 연습하는 거야 연습 아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내용도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B 자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서 보자 그럼 이제 표제는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전문에는 육하원칙에 빠진 거 표제는 B U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인지가 빠져있다고 기록해놨어야 돼 그럼 이제 다음에 본문으로 가자 순서로 가는 거야 선생님과 학생이 한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고 했는데 어때 그럼 바로 가 디귿에 대해서 물은 거 디귿은 화합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본문에 나타난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는 거지 어때 라고 물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 봤더니 자 응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은 모두 응원배수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셨는데 본문에 근형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 어 그러면 본문에서 이제 학생 2가 본문에 넣을 내용으로 뭐다 선생님들도 뛰었잖아 추가할 내용이지 선생님들도 뛰었으니까 선생님들도 추가해 라고 됐지 학생 3 그분이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이상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 응원메시지에 대한 아이디를 학생들이 제안한 거라 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학생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 학생 1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해야 돼 내가 잘못했네 그럼 학생 2 학생 1은 여기에 옹호하고 둘은 학생 3을 인물의 관계들 비판하고 있지 객관적으로 써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B 끝났네 바로 문제 풀러가면 되겠지 아까 B 본 거 빨리 가서 해결하란 말이야 3번 2번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맞지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 이게 왜 틀려 학생 2의 의견을 1이 지지하고 있지 2가 1을 지지한 게 아니지 2가 팩트 객관적으로 써라는 주장에 대해서 1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렸지 3번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3이 야 팩트로 써야 돼 라고 2가 제시한 건 수행하고 있지 그럼 3번이 답이지 이제 우리 남아있던 5번도 한번 봐봐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어 여기 B에서는 학생 2가 제시한 거를 1이 옹호하고 있는 거지 1이 제시한 건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벌써 지금 빠른 속도로 지문 읽으면서 문제도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B는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리을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라고 돼 있어 그럼 리을에서는 어? 화합 담기로 했는데 안 담았잖아 이런 내용이지 그럼 다시 빨리 리을로 가는 거지 리을로 가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작성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대에게 환기시키고 야 이거 넣기로 했잖아 화합 근데 빠졌네 그럼 답은 이제 5번이네 그럼 문제도 끝난 거지 자 그래서 어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달락에 넣어야 될 것은 1 화합을 넣어야 되는 거야 요번에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건 이렇게 고쳤어야 될 내용들이 쭉 대화 속에 여러 군데 펼쳐 있었다는 거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너무 어려웠다는 거지 아 맞다 지난 회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거기에 학생 인터뷰를 넣기로 했는데 자 이제 학생 인터뷰도 넣기로 했어 안 넣었다는 얘기지 근데 뭐야 응 학생회장이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하고 했잖아 학생회장 인터뷰 중에서 어려웠던 점 주최에서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어 결과 안 넣었다는 거잖아 학생 3 고마워 지금까지 나온 의견도 모두 반영해 써볼게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될 것 같다 분량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돼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어 많이 넣으면 안 돼 라는 내용이지 그럼 바로 가 아까 미음 미음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다 아닌 거지 자 너 지금 글의 분량을 생각해서 좀 줄였어야 돼 라고 쓰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지 상대방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잘 봐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지면의 크기를 들어서 상반된다는 말은 어우 상관없어 라고 반박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지문 쓰여진 거에 대해서 분량도 고민해서 좀 줄여 이 내용을 조언 충고하고 있는 거지 답은 우리가 5번 쉽게 해결했고 그럼 두 문자가 끝난 거야 이제 지문 다 가게 되었는데 두 문자가 끝났고 자 지금 다시 읽어보니 본문에 불필하게 중복된 내용이 있어 그거 삭제하면 될 것 같아 4 그러면 본문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삭제 지면의 크기도 염두에 두고 기었어야 되겠구나 아 그리고 성금을 5천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만원씩 냈어 사실에 맞게 그러면 학생 5천원 선생님 만원으로 고쳐 됐지 어 그럼 처음 써본 기사문이라 부족한 게 많아 괜찮아 쓰느라 고생했어 라고 내용이 끝났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4번 역시 고쳐쓰기잖아 그럼 천천히 가볼게 작은 표제를 수정해야 되는데 표제는 비유와 어떤 행사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작은 물방원들이 모여서 비유 마라톤 어떤 행사인지 나왔지 그럼 제대로 고쳤어 전문 아까 전문은 육하 원칙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돼 있어 거기에서 읽어보면 어디 어디 S라는 게 빠져있었어 넣네 본문 봤더니 선생님들은 1만원 학생은 5천원이라고 제대로 고쳤네 됐지 4번 둘째 문단 첫 문장을 이날 행사에 참관 학생들은 평소 만원티를 즐기듯 케이블 생각하며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띄었다로 고쳐야겠군 틀렸네 뭐라 넣었네 같이 뛴 선생님들도 넣자라고 했는데 아직 선생님을 넣지 않았네 답 4번 둘째 문단에서 이날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았다 지문 가보면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 그럼 답은 4번 나를 바탕으로 가의 마지막 부분 그럼 우리 가의 마지막 부분은 이걸 넣으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답으로 바로 가볼게 학생회장은 장소섭외가 힘들었지만 뜻깊은 경험이었다 땡땡 인터뷰 인터뷰 근데 장소섭외 주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한마음이 되어 화합 행사를 마쳤고 모금된 성금은 K군 가족에 전달되었다 결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화법장문이 어려워 보이지만 충분히 지금 비음문학 논리대로 가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요번 3월 목욕의사나 앞으로 수능에서도 화법장문 어려워하지 말고 글읽기를 통하고 지금처럼 푸는 방법을 익혀서 접근하면 쉽고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연습 많이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